엄마 시골 가 있는 동안 가게 안 맡을 거면 집 빼. 밥을 얇게 펴라고 얇게. 이게 신나라 김밥 비법인데. 아침마다 오는 손님 있잖아. 굉장히 착하고. 두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? 몰라? 할머니는 어떠셔? 다 안 좋아지셨어? 걱정이네. 울어? 나 울어. 미워, 미워, 미워. 다 좋아질 거야. 내일 저 도와주실래요? 김밥 말아야 되는데. 여녁 1개 먹+. 맛있다. ㅇ1 вместе. 이쁜기가 loneliness이 στα 덮어. 그럼 뭔가 반 aid이 됩니다. 다 이해 안고 neck오세요. 더 주실리기 좋은 ANY일이its이 되는 걸 아이템. 여기 아름다운 Е umbrella 예쁘게 먹 readsMB- 아이템사. 감사합니다.